금년 초 북경에 우리나라 무역대표부를 개설한 데 이어서 서울에도 중국무역대표부가 개설된 후에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무역 업무가 매우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컨테이너 전기항로가 새로 개설됐습니다. 부산과 상해, 대련, 청도, 청진 등 우리나라와 중국의 4개 항구를 잇는 한중 전기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됨으로써 본격적인 한중 무역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. 그런 중에 1차로 중국 원양운수공사의 룩트레이더호가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상해로 떠났습니다.